한 그릇, 이 원, 한 그릇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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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그래서 후에 매우 단어해서 하나, 둘, 셋, 넷 얼마, 얼마예요? 그래서 후에 자기가 이 원, 이 배, 이 배에서 한 그릇, 한 개, 한 잔 얼마예요? 30원이에요? 30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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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이예요? 그럼 3개 주세요 3개 주세요 3개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다 칭뎅샹 네 네 기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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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서 한 anos él, 해요 jackets이로 아셨어요 오늘стр recruitment вчера 마음이 날리 side 여기선ierung З約장은 라는 거죠 어디, 어디 Find $가 causa 어디 갓. 어디 갓. 어디 갓. вниз. 열려예 가는 Hebrew 어디 갓. 어디 갓. 어디 갓. 누가知가 어디 갓. 열쇠고리, 열쇠고리는 어디에 있어요? 저쪽, 저쪽입니다. 저쪽, 저쪽은 저쪽입니다. 저쪽은 이그로 주세요. 엄마예요. 저쪽이 제가. 저쪽에서. 저쪽은 150원. 150원이예요. 50원이예요. 50원이예요. 저쪽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이쪽에서 여기 있어요 데스프름 돈 이것으로 빼앗듬 데스프름 돈 이 돼지에 대한 구현물 데스프름 돈 사실이고 그치로 룰시圈은 150만원 그러면 제가 돈을 받은 200만원 그리고 그 돈을 받은 0,50만원 이곳에 말씀해 주신 50만원 받았습니다 네 200만원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200만원 이것은 0,000만원 거슬름 돈 거슬름 돈 이것은 0,000만원의 뜻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슬름 돈 돈 돈은 100만원 돈은 100만원 네 제가 두 가지를 나누어 두 가지를 나누어 거슬름 돈 이것은 우리의 돈의 뜻입니다 돈의 뜻입니다 거슬름은 0만원 거슬름 돈 0만원 거슬름 돈 거슬름 돈 거슬름 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와 시원 시원 거슬름 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열쇠구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저쪽입니다. 자이너비엔 저쪽입니다. 이걸로 주세요. 얼마이에요? 150원이에요. 150원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200원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왕하 씨, 우리 같이 드세요. 저는 닌자님의客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열쇠구리. 열쇠구리 Crystalia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저쪽입니다 주세요 이거요 주세요 이거요 주세요 네 도사 치엔 정말 수 150원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와아지, 우리 이거 말씀해 주세요 200원 받았습니다 200원 받았습니다 200원 받았습니다 200원 받았습니다 거스름돈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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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ots 아 acı серь 가 받that 문 문 기다리세요. 여기 있어요.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계산은 계산. 계산은 계산. 계산은 계산은 계산입니다. 계산은 계산은 계산입니다. 계산은 계산입니다. 계산은 계산입니다. 계산은 저쪽에서 계산입니다. 주세요. ็จะ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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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은 저쪽에서 하세요 하세요 오시아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어디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6,500원이에요 6,500원이에요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계산은 저쪽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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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의 계산은råTyp 계산일 connotes 우리汉字, 우리 중앙어는 계좌이산 계산 시장, 계좌이 inadem ride 계산은 제당 저쪽에서 하세요. 저쪽에서 하세요. 잠시. 옷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여기 있어요. 네. 옷 있어요? 네, 있어요. 얼마예요? 네, 있어요. 처음 봐, 얼마 안 드리고요. 회사는 3,000개석이세요. 응허요, 응허요, 응허요. 응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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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허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응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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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허요, 응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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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뇼iesta 중고 뇼iesta 중고 2시 종종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남동자입니다. 이것은 뭐한 동작입니다. 것들은 통제 직장의 동작입니다. 계산하다는 동작입니다. 한국어 слова, 계산은 성적 인식입니다. 計算是名詞 它後面加一個Hata 補助動詞 變成一個動詞的形式 結帳 Haseo 結帳 Haseo就是Hata的 就是禁語的格式體 一種非格式體的表達 就是語問 那我們這邊繼續 像比如說 大家 各位碰到一些客人 常常他們會在這邊 會不會有時候會迷路 有沒有常被問到 問路 斷小姐 您呢 有沒有就常碰到客戶在問路 這樣子 那比如說 哪一個客戶問的比較多 日本 日本客戶 您的日語應該很不錯吧 對 日語 那像他們通常都是問什麼呢 問什麼 要做功課 要往哪邊走 怎麼走 要去茶坊 喔 這樣子 還有上廁所 上廁所 比如說化妝室 化妝室 內地有韓國人要母癌 就是說他肚子痛 藥 買藥就對了 買藥 嗯 嗯 으흠